어, 좀 화가 나인 상태였어요, 제가. 저 잠깐만 할 얘기 있어요. 저 잠깐만 할 얘기 있어요. 저 잠깐만 할 얘기 있어요. 제가 이제 일단은 어저께 아쉽게 탈락이 됐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내가 이 바닥에서 음악을 하면서 진짜 힘들었고 오해도 많이 받고 한국말도 잘 서투루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진짜로 태어나면서 기분 나쁜 게 어제였어요. 왜? 왜냐면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일단은 저 10만 원을 많이 했던 게 JolliV이에요. JolliV가 제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JolliV가 뭐라고 그랬지, 나한테? 그거를 점이 하는 거. 그러니까 팀워크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팀이 아니야. 이거는 what is every man for themselves, right? 우리는 팀이 아니라, 이건 컴퓨티션이야. 이건 컴퓨티션이야. 그리고 할 말도 없고? 너도 할 말도 없어. 그리고 언니는 타이미 언니는. 타이미 언니는 나한테 짜증났다고 했잖아. 분위기를 내가 다운시켰다고 했잖아. 근데 입장을 생각을 해 봐. 내가 한 말 던진 거는 내가 그날에 멘붕이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형, JolliV가 내 언니 아니야. 나 네 언니 아니야. 나 너한테 동생 준 적 없어. This. 뭐? Listen. Now in this game, I'm the hot dog. I'm the CEO. 나머지 애들은 다 병풍. 난쟁아. 잘 들어 봐. Let me show you what a queen do. I keep us classy, but I slap a if I have to. 뭐 생긴 얼굴 거기 인산 좀 피지? 뭐 생긴 얼굴 거기 인산 좀 피지? You think you bad, but you ain't even see bad yet. I come and go like a bad storm. Take a rain check. 내 아내 하다 태워. 내 아내 태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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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감사합니다.